정치구단 아직도 몰라요? 태블릿 PC는 누구 겁니까? 최순실 거죠 그건 안 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엠비 거라고 최선주님 말씀하셨죠 자기 더 고소한 달래 다스는 엠비 겁니다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고 정신하게 말씀해 주시고 옛날 나라는 박근혜 거고 국민의당은 누구 겁니까? 당원 겁니다 바로바로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젠가 그저께 안철수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쟁상대가 아니다 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아니 그걸 이상하게 듣지 말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이지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대통령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아니고 일단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고 당선된 대통령에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야당으로서 지적할 건 지적해야지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제 장점이 뭐냐 잘하는 건 잘한다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박재원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온 이유가 안철수 대표가 선거 다 끝났는데 마치 지금 대선 경선하는 것처럼 계속 문재인 대통령만을 향해서 발언을 쏟아내니까 아무래도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경쟁상대가 아니다 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6개월 있다가 나왔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겠죠 아니 지금 12월에 대선 없다는 걸 11월에 대선 깨달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냥 공장장은 안철수 잘못 아니었어요 재밌는 답변이었습니다 아주 자 시장연선은 어땠습니까 어제 기왕 있었던 어제 큰일이니까 어제 제가 그 자리에서 SNS에 올렸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감동적으로 잘했어요 그 도입 부분에 말이죠 IMF 외환위기를 당해서 우리 국민이 당했던 눈물 그리고 국복 과정에서 근무기 등 국민 총화를 이루는 그걸 다 도입하는 것을 보고 그때 주역이셨잖아요 그때 대표님이 그렇죠 제가 IMF 국복하는데 은메달 딴 사람이죠 그런데 진짜 저건 누가 썼는지 누가 저렇게 연출을 했는지 참 잘했다 저건 바로 IMF 외환위기를 가져온 세력이 오늘의 적폐 세력이에요 그렇죠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근무기 등 국민 통합을 이루어서 극복한 세력이 우리란 말이에요 또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또 갈라져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딱 그렇게 도입하면서 나도 문재인 나도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DJ의 베를린설은 순수없는 바뀌었지 너무나 감동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건 잘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주셨군요 그런데 개헌 문제 그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자꾸 지방분권만 강조를 하는데 국회나 국민은 권력구조 분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앞으로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자 증세 없는 세수 증대는 서민과 영세상인 월급쟁이들한테 고통을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하셨어요 그런데 잘했어요 전한 건 잘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잘했고 훌륭했어요 그런 부분에 좀 걸렸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중국과 사드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전혀 없고 어쨌든 서로 잘해보자 봉합군면에 들어선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야당에서는 보수 야당에서는 일단 구력외교라고 하잖아요 저는 왜 구력외교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했어요 그것도 그것도 잘한 겁니까 외교는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도랑에 든 소예요 미국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풀도 먹어야 됐는데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세계 초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게 외교예요 어떻게 미국도 만족시키고 중국도 만족시킬 수 있어요 100%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또 그대로 남겨놓으면서 해나가는 것이 외교지 그래서 구동존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은 구동존이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런 똑 잘라서 이 대목만 한번 여쭤볼게요 국정원의 특할비 뭐 삼인방한테 매달 1억씩 줬다 이런 얘기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다라고 김대중 정부를 딱 특정해버렸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면 대표님이 모를 수 없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나요 분명한 것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는 있었어요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제가 공보수석이었는데 공보수석 산하기관 영광기관이죠 거기에서도 매월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산하기관에서도 가져왔어요 국정원뿐만 아니라 그렇죠 국정원뿐만 아니라 고마코 언론재단 가져왔어요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산하기관 영광기관에서 일체 돈 받지 마라 그리고 또 과거에는 그 산하기관 경비로 해외 출장을 많이 갔어요 또 기자들도 산하기관 그 돈으로 갔어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그냥 산하기관들 돈을 그냥 갖다 썩거든요 쉽게 쉽게 그런데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해가지고 일체 안 받았어요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또 기자들도 우리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외 출장이나 지방 출장 갈 때 전부 돈을 받았어요 심지어 프레센터 외국 나가면 프레센터를 쓰잖아요 그 경비까지 다 받았어요 기자들로부터 기자들로부터 언론사로부터 그러니까 돈을 그쪽에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언론사로부터 받았다 자기 비용은 자기야 내라 그게 이제 정통이 됐는데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한번 정보부가 얼마나 갖다 준다 내가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탑시크렛 국정원 저자인 김당 전 오마이뉴스 국장에 의거하면 노무현 정부 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김만복 국정원장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제가 원생원장하고 얘기를 해서 해결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만복 국정원장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개인적 일탈일 거예요 개인적 일탈일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그런 일은 자영당이 그런 주장하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 자영당은 자기들이 그런 거 선수였으니까 남도 잘하겠지 하는 거예요 그 1억씩 간 거는 어디다 썼을까요 모르죠 뭐 1억 한번 받아 봤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써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안 써봤는데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아니 그래도 이제 대표님의 그 경험치와 전문용어로 통밥이라고 하죠 통밥으로 볼 때 그 돈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 정도 뭐 시술비에도 썼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요 누구의 시술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거 다 보도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술을 하신 건데 그 돈은 어디 나왔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아마 예산으로 쓰기는 항목상 어려울 거예요 그런 항목은 없으니까요 대통령 시술비 같은 거는 그래서 개연성이 있다고 정상적 시술 같으면 하는데 미용 시술을 세금으로 하기는 어렵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보료 건보 적용 확대도 성형 수술 같은 것은 뺀다는데 예산에 그런 게 있겠어요 아무튼 공장장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컨디션 좋으십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서청원 최경환 출당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의 출당은 3분의 2 의원 3분의 2가 있는데 의원들이 안 해요 그런데 홍준표의 그 수를 여기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홍준표 대표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평당원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해서 열흘만 넘으면 자동적으로 출당이 되는데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은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친박을 나는 청산하고 있다 하는 의지 표명 그걸 국민에게 특히 바른정당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들어오면 원내 의석 수는 최경환 서청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1당을 만들려고 하는 수예요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한 7명 이상 10명까지도 얘기하던데 그 숫자가 만약에 들어오면 어차피 서청원 최경환 두 양반은 당사자니까 의총대 요산을 의견할 의총대 못 들어오니까 두 사람 빠지고 한 7, 8명 들어가서 한 10명 늘어나고 하면 그때는 출당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래도 어렵다 일사부자리도 있고 또 거기에 서청원 최경환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우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기 남아 있어도 정상적인 정치활동이나 당내 활동이 어려워요 놔두면 의석수는 많고 정치자금 배당도 많이 오고 괜히 침박들하고 갈라질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수처만 할 것이다 제수처만 하고 역시 홍준표 대표의 술을 청와대란 민주당은 못 당한다 오로지 박지원만 당할 수 있다 아니 그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홍준표 대표가 300명 국회의원 중 박지원만 무섭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아니 저는 그건 사실입니다 홍준표 알아줘야 돼요 어제 보세요 어제 보세요 대통령한테 딱 안 가다가 국회 오니까 왔으니까 여기서는 오셨네요 하니까 국회니까요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자랑한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국회가 아닌데 아니죠 국회를 내가 장악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다 그 말씀하시니까 홍준표 대표를 제가 사석에서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사석에서 만나면 이제 이런저런 정치인들 얘기하는데 박지원 대표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그 양반을 건들지 마라 아 박지원은 요물이다 결국 어딘입니다 사석에서 나왔다 그 양반을 건들지 마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서로 인정하는군요 그것 때문에 저는 뭐 홍준표를 지금 건들어봐야 건들어봐야 제가 문재인 대통령 도와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재일아 이재일아 오랑캐의 칼로 오랑캐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당에서 녹취록이 툭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녹취록 이야기가 그건 이용중원한테 물어보라니까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표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몰라요 아시면서 몰라요 이 세상에 아는 걸 다 말하고 살아요 녹취록이 어떻게 건네졌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아시면서 아니 그건 가만히 두어도 서청원 홍준표 사이에서 불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무집 싸우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이익인데 왜 거기다가 끼어들어요 아니 이미 끼어들었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있다고 살짝 간보기 한 거지 살짝 간보기 한 거지 불을 질러놓은 거지 불을 질러놓은 거지 그런데 불이 활랄 타지가 않아요 그럼 한 번 더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불은 확 타버리면 안 돼요 두고두고두고 타야 오래오래오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확인해 주시죠 하여튼 공장장 아는 게 없어요? 나하고 진행을 바꾸는 게 나아 TBS에 청취율을 올리는 것은 박지원 공장장 심어준 일주일도 안 되고 한 3주에 한 번씩 출연시켜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내용에 원래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완 의원 간의 공방은 1심 이전의 상황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용주 의원이 얘기한 것은 1심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녹취록이 두 개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죠? 아니요 제가 이용주 의원하고 법사위에서 옆에 앉으니까 우리 간사님 아니에요? 저는 유일한 간사위원 간사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1심에서 무죄 났는데 그러니까요 2심 항소심을 앞두고 그러한 얘기가 오공한 게 있다 증인을 해유한 정황에 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니까 1심 끝나고 난 상황에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녹취록입니까? 그 이전에 홍준표 대표는 녹취록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자꾸 저를 유인해 가면은 제가 빠질 것 같지만은 제가 누구예요? 박지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용주 의원이 뻥을 치지는 않았겠죠? 그죠? 이용주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부장검사 출신이고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인데 근데 그럼 녹취록이 나오긴 나올까요? 언젠가는? 그건 모르죠 그것은 우리 국민의당을 바라볼 게 아니라 서청원 홍준표를 바라보면 나온다니까요 서청원 대표 외국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언젠가는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누가 얘기입니까? 보시기에 서청원 대 홍준표 서청원이 이기죠 그렇게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 녹취록 그러니까 홍준표가 절대 그 이상 확산 안 시켜 확전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는 의미는 서청원 의원은 계속 당에 남고 홍준표 대표의 어떤 아니 그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 녹취록 이 배틀에 있어서는 적어도 서청원 대표 이길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녹취록 내용을 아시는군요 몰라요 아시면서 아니 아는 걸 다 세상에 말하고 살아요 대통령 한 사람도 자기가 한 행동 딱 거짓말하면서 잡아대던데 뭘 나는 대통령 못 해봤잖아요 대신 됐자 대통령만 했지 그러면 대신 됐자 대통령이면 상황이 맞으셨네요 상황은 아니고 하왕이지 하왕 정도 대신했으니까 하왕 정도 했습니까 홍준표 대표하고 두 분이서 따로 사석에서 만났어요 이런 얘기 주고받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괴롭히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인정도 하면서 이런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 나오는 얘기만 봐도 알고 박찬종 선배 의원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보통뿐이 아닌데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 말을 하는데 어쩐지 홍준표답지 않은 표정을 하더라 어쩐지 홍준표답지 녹취력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냄새가 나는 얘기를 하길래 과연 박찬종도 박찬종이다 진짜 아주 재밌된 표현 아니에요 미세한 표정 변화를 잡아내서 아주 그 자신 없어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듣고 박찬종 선배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신 없어 할 녹취록 내용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런 감이 있다는 거지 그런 감이 있다 그건 이용주 의원은 누가 줬을까요? 모르죠 아시면서 몰라요 오늘 전부 나를 그렇게 아주 전지전능하신 무슨 하나님 취급하는데 저 모르는 거 많이 몰라요 바른정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남은 바른정당은 바른정당은 다음 다음 주 11월 중순 전당대회 전까지 13일 전까지 13일 전까지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는 거죠 교섭단체는 무너지고 제가 볼 때는 집단 혹은 전국적으로는 흡수될 것이죠 한국당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1차 탈당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투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남는 사람은 뭐 몇 사람 남겠어요? 한 자리씩 자리 줄어들고 그럴 경우에는 통합의 대상이 안 됩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영입의 대상은 되지만 통합은 처음부터 없어요 당대당은 안 된다 뭐가 있어서 해요 싸르기하고 노적하고 합쳐놓으면 안철수 대표는 통합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까? 오늘 아침 인터뷰한 걸 보니까 통합은 아니지만 선거 연대 연대 정책연합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뭐 난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책연합은 법안 같은 건 지금도 자동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폐청산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바른정당이나 한국당하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가 아주 중요한 보고를 했어요 어제 정은택 한국당대표를 아침에 만나가지고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반대했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심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한다고 해서 한국당하고 연대연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제3당이기 때문에 국민이 제3당은 양당제에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을 잘 조정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일 아니에요 이런 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면 이중대 소리를 안 듣고 나중에 민주당 따라가면 민주당 이중대 한국당 따라가면 한국당 이중대 그러니까 선도정당이 되자 이거예요 홍중학 후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되겠대요 안 되겠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너무 심해요 이번에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참 저도 홍중학 부원을 지금까지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좋아했고 저하고도 비교적 가까운 분인데 시민운동 학자로서 너무 표리가 부동해요 표리가 부동을 판단하시다 그리고 그 부인이 또 문체부에 자기가 무슨 발랜가를 했대요 자리를 내놔라 하고 굉장히 괴롭혔대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 지금 이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해명할 건 해명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높은 지지도 훌륭한 시정연설 이런 걸 했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있으면 바로 설득을 해서 자기 자진사태를 하든지 임명 취소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대통령이지 안 되는 걸 밀어붙여가지고 틀림없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되면 그대로 임명 강행해버리면 오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사안을 그렇게 보시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홍중학 안 된다 하니까는 공장장 목소리가 확 작아지네 아닙니다 시간 실제로 다 됐습니다 실제로 다 됐는데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니까 오신 김의 짧은 질문 단답형으로 두 가지만 더 드리면 유승민 후보의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까? 본인 본인 생각에는 살아있겠죠 본인 생각에는 살아있겠죠 안철수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5년간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그것도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국민의 생각은 앞으로 4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리고 그 두 분이 다 어떻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언행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하면 제가 해야 되는데 제 말은 지금까지의 어떤 싸운 커리어나 하는 정치적 판단을 볼 때 그 자질로 보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든가 감이 지지 않던 감이도 대부분 맞잖아요 그 감을 여쭤보는 거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일 모레 만나면 국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잘 하도록 해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 시간이 너무 짧았네요 시간 전에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직 코너 제목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코너 제목들 보내주십시오 요요커플 하나 나왔고요 제가 요괴로 불리거든요 시사 요괴 그래서 요물로 불리기 때문에 요요커플 후보입니다 국민의당 박재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